먼저 짝을 정하겠습니다. 자, 1년을 주세요. 아, 미치겠다, 정말.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소녀시대. 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소연입니다. 오늘 여기 커플이 되고 싶은 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아,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유리 씨에요? 아, 얘는 그리라니. 위리 좋아하더라고요. 유리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아, 유리 씨에요? 야, 얘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저기 운동 되게 싫었는데 유리 씨를 머리 찾고 나와요 운동 잘해요 완전히 가치가 아니에요 아 그죠? 네 운동 되게 열심히 하죠 아 저기 유리 씨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얼굴 밝혀져요? 방송에 이런 거 처음 봐요 돌아서도 난 너를 유리 씨에요? 조금만 솔직해져 난 너를 그렇게... 아니 게임하러 같이 하는 거예요 시각을 생각해 물론 오늘 신나게 같이 달려요 제가 오늘 레이스 같이 하는 거지 넌 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요 손뜨지 마세요 자 다음은 우리 제시카 제시카 진짜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어른공주 제출이에요 본인이 어른공주 무슨 형 남자 좋아해요? 무슨 형? 저요? 미아명 삐형이나 오형 오형? 나는 왜 형인데? A형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스내스의 막내수영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혈액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는 A형입니다 A형 역시 다섯 가지 좋아요 자 지금 다음은 효윤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저 혹시 여기에 커플 되고 싶은 분 있나요? 네 네 야 나 앞에? 네 아니 저 미래 얘기도 미팅 아니에요 네 그냥 깡만 유나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나씨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유나입니다 두 번째 왔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네 오늘도 재미있게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 야 조용히 해 너무 다들 예민해져 있어요 너무 다들 예민해져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매력 파스타 시간 가져볼게요 아 남자분들만 하면 돼요 남자분들만 여자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혹시 보시는 소리가 있어? 네가 그렇지 누구지 누구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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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 둘 둘 둘 셋 영 셋 셋 아니야, 형! 좋아, 야, 좋아! 사진 찍어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따야, 좋아! 와, 동일아! redit feathers! 고구рат! 좋아, 순서 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꼴가, 꼴가! 꼴가! 꼴가, 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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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입던 정도 떨어지는 꼴가 계시는 거, 이 약간의 정지가 소년시대 스토랑이에요. 모임 있어요? 표정까지! 형, 추진해 주세요! 나야 뭐! 한참 오르는데요? 한참 오르는데요? 한참 오르는데요? 아, 진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집에 왜 왔니? 식으로 고맙게! 왔다, 왔다, 세 번만 할게요. 형이 좋은 거야. 나는 춤을 너무 좋아해요, 춤을! 혼자 추세요, 형! 자, 음악 주세요! 아, 그래! 아, 그래! 다시! 조금씩, 조금씩!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죠, 시선은, 시선은 그렇죠! 우리 터졌어요, 뒤로 가시고! 뒤로 가시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기, 저기! 아니, 저기! 왔다 갔다 하기로 했잖아! 외울 데려와서야! 아니, meio 왔다 갔다! peace! 전lekysne 후지 화살 어디 맞았어요. 화살 어디 맞았어요. 오기오기 여기 여기 화살 어디 맞았어요. 아니,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무도 안 맞았어. 자, 됐죠? 지금부터 이제 빨리. 자, 그럼 한번 종해보도록 하겠습니다.